6월 28일 2023년 대전 방문 기념 대전 방문 기념 하나에 일부 다 찾아가 있었나봐 싫어해서 여기에서는 핫속도 나무 전문님 한번 살짝 UV코팅 한번 하세요 여쭤랄 거 없고 대형금구 있어요 대형금구에다 넣어 놓고 키 잡으면 돼요 또 나무 자 다들 앞으로도 나무 해고 예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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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세트는 3세트가 있더라구요. 이렇게 하는 제이디가 누구든지 이 스포 시스템판을 가지고서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기타를 만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그냥 드리겠다고 하시고 지금 진짜 그쪽 사회가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더라구요.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그쪽이 아니라 이쪽에imanjim 나 왔으면 여기도 다 여기로 조테이션이 낮아지니까 장난이구요. 여자들 여자들 남자들 딱 좋네요. 엠딩 미니